자, 고성능 커버 다시 정리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좀 많이 어렵고.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 고성능 커버를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하단부에 지퍼가 있는데 지퍼를 우선 열어주시고요. 자, 윗부분. 리플렉터가 있는 부분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이 있어요. 만져보시면. 자, 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와이어가 있는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약간 타원형 느낌으로. 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한 번 접어줍니다. 이 지퍼 있는 부분이 이 밑으로 남아요. 이렇게. 자, 해주시면은 이 지퍼로 이 레인컵을 잡아먹는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이제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와이어 부분이 이 지퍼 쪽으로 오면서 여기 모양이 잡힙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와이어가 여기로 왔죠? 뒤집어지면서. 아까 그 제가 접었을 때 나왔던 타원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잠가주시면 동그랗게 다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영동 베이비 하우스 영동 베이비 하우스 나왔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